한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대박! 상한가 상승 100% 새빨간 거짓말 대신 새빨간 앵커와 함께 새빨간 투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퀴린트 이상려 전문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문 듣고 오셨나요? 수호차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산타를리는 수호차로 오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매수 기회 있나 따져드리고요. 어떤 종목 투자하면 될지 유망주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종목 상담도 해드릴게요. 013-3366-8288번으로 지금 바로 궁금하신 종목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수호차 테마주를 가지고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투자하셔서 상한가 여러 번 맞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엇박자 타서 좀 재미 못 봤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수호차 테마주라면 그냥 딱 닫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수호차 테마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변동률이 엄청나고요. 장중에 상승을 했다가 다 깎아먹고 하락 전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급등한 이유, 배경 뭐에 있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락장으로 접어들었다고 시장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맞춰서 수호차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냥 무턱대고 또 수호차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희가 누굽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도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본질을 콕콕 여러분들께 집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수호차에 대해서 그에 따른 관련적 분석과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간만 본다면 앞으로 수호차에 대한 투자는 끝! 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차가 물차인가? 수호가 원료인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뒤에 사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 이렇게 글 많고 그리고 기호도 가고 이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헷갈리시는데 지금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연료전지라고 있어요. 이 부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전력변환장치 이 두 가지를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수호차하고 전기차는 70%가 똑같습니다. 똑같고 대신에 연료전지 자체가 전기차는 2차 전지가 들어가는 거고 대신 수소차는 수소탱크가 따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연료전지 탱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연료전지에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결국에는 수소를 여기에 공급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공기 바로 산소를 공급을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기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 전기가 백금위에서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그에 따른 찌꺼기가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기가 발생했는데 그 전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장치를 바로 전력변환장치 인버터라고 하고요. 그럼 이 변환된 장치 자체가 바퀴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바퀴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발통이 이때부터 굴러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보실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연료전지통. 연료전지통? 네. 이 분야 이거 한 개하고 전력변환장치 바로 인버터 보시면 되는데요. 인버터. 네. 그러니까 연료전지통 안에 공기와 수소가 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는 상황에서 맞물리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냥 전기만 발생하겠죠.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나눠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전해질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안 보이지만 막이 한 개가 있는데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료전지통을 확대하면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수소와 산소가 있으면 그 중간을 전해질 막이 막아주는 원리입니다. 막았다가 이제 결합을 조금씩 조금씩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전기가 발생하고 그 전기로 인해서 굴러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연료전지, 전해질, 그리고 마지막에 인버터.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절 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완성차다 보니까 수혜주로 꼽힐 수 있는 게 부품주 정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다양한 부분에서 부품주를 많이 꼽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우리가 앞서서 얘기를 했는 것처럼 연료전지 관련주, 그리고 전해질 관련주, 인버터 관련주, 그리고 나머지 외적인 종목군들을 한번 먼저 분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연료전지하고 전해질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입니다. 첫 번째가 코어롱, 머티리얼 이런 것들도 보면 전해질 막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GNB 코리아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 연료전지에 대한 냉각장치를 생산, 시노펙스 전해질 막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 자체를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이제 배기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반등이 상당히 더딥니다. 왜냐하면 기존적으로 휘발유나 경유차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수소차에 대한 영향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현대모비스는 먼저 제의를 하시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글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버터 관련주. 아까 전에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버터가 바로 직류라는 부분을 교류로 변화시켜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전력 전환 장치 맞죠?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한글로 풀이하면 그렇게 되는데 인버터. 성창 오토텍이라는 기업이 전기차에 대한 인버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제 관련주가 될 수 있고 뭐 사마전자도 있겠고요. 이 사마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사마콘덴서 그 그룹에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거는 유인텍. 이런 기업들은 인버터형 콘덴서 공급. 뭐 콘덴서라는 것이 교류를 한마디로 이제 발통으로 전력을 주는 거예요. 제가 아시니엠칸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력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받는 거고 이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콘덴서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도 같이 보시면 이건 이제 그 외 그러니까 연료전지라든지 전해질 막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군들. 보면 EM코리아 밑에 보시면 JNK 히터, 풍국주정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뭐 여기서 뭐 한 가지만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풍국주정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로도 묶였었던가요? 풍국주정이. 이게 주정 관련 회사인데 이게 수소를 생산한다는 것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수소 관련주로도 묶였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주정 말 그대로 술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보면 SDG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회사가 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올랐는데 우리나라의 수소를 생산하는 기업 중에 유일한 상장사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건 아니고 그에 따른 자회사가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들 이렇게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꼽아주신 종목만도 지금 한 17개 만나봤는데 다 살 수도 없고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사고 싶은 분들은 분류하면 좋을까요? 기준 좀 선정을 해주실까요? 네. 기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맨 뒷장 한번 같이 볼까요? 주의사항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항상 대장주라는 것은 절대로 적자인 종목군이 대장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호실적을 바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실적이 적자인 기업은 대장주가 되지는 않아요. 항상 대장주들은 실적이 좋거든요. 그러면 남선 알림이라든지 아니면 진양화학, 진양산업 같은 종목군들도 적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TKKM과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가 종목군을 고를 때 우선은 호실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실적이 흑자인 종목군을 먼저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료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만에 튈 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상승할 때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재료가 노출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일수록 조금 더 빠질 때 우리가 공격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차트에 의존해서 타이밍 매매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시간적인 부분을 우리가 두고 봤을 때 수소차라는 것은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2022년까지 정부 정책 얘기도 하고 있고 꽤 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길거리에 수소차가 돌아다니기 시작할 때까지는 시간이 에버 걸립니다. 그러면 향후 5년에서 10년 가까이도 걸리는 분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 종목군들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든지 개미 투자자분들이 큰 수익을 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시각 내에 상관없이 미래에 대한 성장 에너지를 보고 투자를 했던 거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에 풍국 조정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 종목을 사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나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차트에 의존하지 말고 타이밍적인 매매 말고 조금 더 우리가 기업에 대한 본질을 쫓아가면서 조금 긴 흐름으로 롱텀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세력은 이런 종목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재료로 자체를 놓칠 세력형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걸 보고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투자 심리를 우리가 이용을 해줘야 돼요. 많이 빠지는 같아도 절대로 이런 종목군들은 바닥은 한계점이 있어요.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오를 때 사지 말자. 대신에 빠질 때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자는 전략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구는 해봤는데 저처럼 성급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상로 전문가님의 탑픽이 뭡니까? 궁금하세요? 네. 당연하죠. 얼마만큼 궁금하세요? 이만큼. 너무 적은데요? 좀 알려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종목 상담을 기다리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종목 상담이 끝나는 대로 제가 탑픽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수차 이제 시작입니다. 2022년에는 길거리에 수차 많이 돌아다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대차에서 또 7조 6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투자 기대가 많고 갈 종목 뭔지 30분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이 종목 세븐으로 시작합니다. 궁금한 이 종목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